자 앞쪽에 계시는 우리 분들의 댄스댄스를 친구씩을 보고 싶다. 박수 함께 합시다! 자 오케이 장경훈아 1번 단독댄스 가자! 안녕하세요 장경훈아 2번 단독댄스 렛츠고! 안녕하세요 장경훈아 3번 가자! 나왓자!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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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앗 앗앗앗 앗앗앗앗앗앗 자 이어지랑 장경훈아 4번 우리 미암남 여러분, 박수, 박수 오케이! 이럴 중에서 잠깐만요! 5번! Let's get it! 오케이! 다음 장갑으로 6번! 가자! 2번! 3번! 오케이! 여러분! 시작! 4번! 3번! 3번! 오케이! 오케이! 바로 sì 일단 이쪽으로 한번 했어 커플이 조금 느낌이 나요 쭉 나오죠 이쪽으로 오시고 뒤돌로 오시고 면도 하고 약간 커플티 단서 맞아보시고 속마요 아 현재 지금 시간이 새벽 Плова 한 2시 정도 됐습니다 서로 계절해서 댄스를 추시다가 눈빛에 천 눈에 반했어요 그러면 다가가서 둘이 커플 댄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커플 댄스 이 둘의 섹시한 커플댄스 보고싶다 박사께 함성 더 크게 박사께 함성 눈이 맞췄다 눈이 맞췄다 눈이 맞췄다 오 좋아 눈이 패스해 오 잘한다 오 좋아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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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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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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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보내주시고! 일단 1번 커플 만나봤고 2번 커플 나왔어요. 2번 커플! 2번 커플! 넌 얼마있어! 넌 얼마있어! 어쩔 수 없어! 요즘 영상연화가 대세잖아요! 파업자의 사진은 핑크노라! 알죠? 넌 밥 잘 사주실지요? 밥을 해주면 되잖아요! 계산은 괜찮아요! 미크족노라! 맞아! 맞아! 똑같습니다! 시간은 지금 2시에요! 잠시 후에 딱! 수다가 눈이 맞췄다! 이런 노라는 보지 못했어! 밥을 잘해줄 것 같아요! 진수성! 밥은 잘한다! 그렇죠! 보시고! 누나 조금 떨어져서! 너무 다가가면 안되니까요! 자! 음악과 함께! 2번 커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커플! 커플 댄스 멋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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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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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왜 이렇게 부끄러워? 누나! 일로와서! 누나! 일로와서! 마음에 안들어요! 그런거 안하고! 알겠어! 그러면 이쪽으로 왔어요! 아까 그 친구!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도 그 색을 맞춰야 되니까 여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 없고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귀여운 스타일? 귀엽고 어 그래! 희골입니다 벌써 또! 그 다음에 착한 사람 착해!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어! 착해 보여요! 또! 그씨입니다! 그씨고! 착하고 귀여운데요! 본인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털! 털! 제가 장식 확인 좀 해볼게요! 어! 없어요! 어! 그리고 또! 어! 아버지야! 살아있네! 아! 또 마지막! 마지막! 또 갈게요! 손자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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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주했어요! 눈빛기와 상처! 자! 별빛이 내리나 빛이 내리나 아! 아! 손자부씨! 두 분 뭐 아시고 이런 사이 아니시죠? 아! 아! 친구예요? 아! 괜찮아요! 친구라서! 남자친구 없으시잖아요? 네? 아! 내한테 끼 부리지 마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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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희도 커플을 안되겠어요 보니까 아 그래 자 즉사주시고 참가 번호 순서대로 누가 잘했는지 여러분 박수 한 손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참가 번호 1번 잘했다 박수 할께 함성 2번 3번 우리 밥수 잘생긴 해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똑같애 이러면 선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성분들 다 되시고 춤을 추세요 제자리에서 하시겠죠 자 준비하시고 레몬 플레이 마시기 대회 1라운드 여성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오우 시험 오우 냄새 그래 준비 시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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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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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더 있나요 혹시? 레몬 더? 레몬 더 없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불이 빨리 드세요 편안하게 다 드셨나요? 일단은 두 분은 예선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시고 쿠폰이에요 다 드실 수 있는거 자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 남자 남성분들 1등 하시는 분 서 계세요 서 계시면 돼요 네 레몬 더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없으시면 괜찮구요 자 준비 오케이 시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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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파람 보내세요 희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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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 해야되는데 오우 그래요 레몬이 딱 정확하게 희옥게 맞으셨네요 아까 1등 하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세 분 어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자 결승전은 레몬 더 없죠? 그럼 제가 누나 요거는 야들이 없잖아요 그래요 야들이 없으니까 나오시고 나와주시고 서주세요 서세요 괜찮아요 제가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1등 가려야지 그래도 시간도 잃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제가 한번씩 인터뷰를 할께요 지금 가장 생각나시는 분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끊음절을 길게 하시는 분께 선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사랑합니다 2초 그래 2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세요 준비 시작 사랑합니다 오케이 2초 하하하하 현재 1위 누나랑 선물이면 욕심이 온 것 같아요 그래 이따가 1등 못하시면 레몬 제가 선물로 드릴께요 이렇게 자 교수님 그게 교수님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시작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교수님 잘 부탁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들릴 수가 있지 자 준비 시작 교수님 정답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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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 오 연도 7초 이야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몇 명을 이렇게 똑같아 생겼습니다 아 이쪽으로 모자 오 씹지마 누나 걷는게 이뻐요 벗어 들고 계세요 괜찮게 자, 형 생일 날씨 야야야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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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이 남자, 친구, 여자 하고싶은말 잠깐 시작하고 하고싶은말 하고싶은말 바보 친구를 사랑해 알았지? 바보 개정성인데 자, 준비 시작 바보 아, 염소정법 안됩니다 바보 이런거 안돼요 한번만 느껴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어저 두 장의 쿠폰 전달을 해드리고 쿠폰은 한 장씩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날은 부상으로 이렇게 네모 집에 가서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할게요. 인사 다 같이. 차량 경례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